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더 있겠지만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지는 반드시 확인해 보길 바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호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실패 없는 부동산 투자법에 대한 너나위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방식은 시세 차익이 목적이라면 비단 부동산뿐 아니라 어떤 종목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다만 부동산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에서 돈을 잃지 않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부동산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비율로 표시한 전세가율을 활용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부동산의 전세 제도는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다 전세가율과 잃지 않는 투자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이 전세 제도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은 주식과는 달리 투자제인 동시에 필수제다 주식의 경우 투자제로서의 가치를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과 같지만 부동산 그 중에서도 아파트는 거주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으로 다르다 따라서 아파트 값이 하락한다고 해도 어쨌든 사람들은 아파트에 거주하길 원한다 물론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실수요자일 경우 매매가 아닌 전세로 거주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다 눈앞에서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아파트를 사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까 말이다 예를 들어 살펴보자 만약 A라는 아파트의 매매가가 3억 원이고 전세가가 2억 7천만 원이라면 전세가율은 90%다 이런 경우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에 접어들어 아파트 매매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수요자들은 매매가 아닌 전세를 선택한다 거주는 해야 하지만 내가 가지고 싶진 않을 테니 말이다 이에 따라 전세 수요는 오히려 늘어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당 아파트 주변에 주택 공급이 많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오히려 수요가 늘어난 아파트의 전세가는 떨어진 매매가와 상관없이 여전히 2억 7천만 원 금방에 머무르거나 어쩌면 더 오른 수준으로도 형성될 수 있다 게다가 부동산의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질 수 없다는 건 바뀔 수 없는 명제이기에 결국 그렇게 형성된 전세가는 부동산의 매매가가 전세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방어하는 하방지지선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부동산의 매매가가 하락할 때 일반적인 경우 전세가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이것이 실제 투자를 하는 개인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바로 시세차익형 전세 투자를 할 경우 매입 이후 가격이 하락하게 돼도 내가 잃을 수 있는 돈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 즉 투자금만큼이라는 뜻이다 이것이 전세가율이 높아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은 물건을 투자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돈을 쌓아놓고 있거나 신출기모란 투자 실력을 갖춘 사람이 아닌 이상 투자 건당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모든 투자자가 지향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사람들 중에는 부동산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은 것에 투자하는 방식이 적은 돈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비상식적 행위라고 비난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투자 관점으로 볼 때는 투자 한 건당 잃을 수 있는 돈을 줄이는 합리적인 행위인 셈이다 물론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부동산의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떨어지는 상황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다 지방처럼 상대적으로 수요층은 두껍지 않은데 주변 지역에 지속해서 많은 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2년 전 계약 당시 전세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생긴다 수도권보다 인구나 세대수 규모가 작고 외부 유입이 활발하지 않아 공급량에 더욱 민감하게 움직이는 지방에서 이런 현상이 종종 목격되는데 이는 역시나 과다한 입주 물량 탓이다 만약 이와 같은 전세가의 매매가 하방지지선 역할이 사라지는 최악의 경우가 걱정된다면 인근 지역의 향후 공급량을 더 보수적으로 확인한 후 투자하면 된다 반면 수도권의 경우에는 워낙 대체 수요가 풍부함으로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더 낮아지는 현상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정리해보자 시세차익형 전세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더 있겠지만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지는 반드시 확인해보길 바란다 첫째, 여러 지역의 물건과 비교해본 결과 저평가된 것이 확실한가 둘째, 전세가율이 높아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며 건당 리스크는 작은 물건인가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물건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간다면 횟수가 반복될수록 돈을 잃지 않는 것은 물론이여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수익을 안겨주는 좋은 물건을 볼 수 있는 암모까지 갖추게 될 것이다 나는 뚝 떨어지는 차트나 현란한 엑셀 복잡한 KB 시계열 등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간단한 기준을 토대로 직접 발로 뛰며 투자를 익혔다 수도권과 지방 일부, 적어도 내가 한 번이라도 갔던 지역이라면 지도만 들여다봐도 그 지역 부동산이 머릿속에 그려질 정도가 되었다 그렇게 아는 지역을 넓히고 그 안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과 시세를 파악하며 같이 대비 싼 것을 찾아냈다 투자 적기를 놓치지 않고 좋은 물건에 투자하는 것이 내가 배우고 익힌 투자법의 전부라 할 수 있다 당신의 두 다리가 튼튼하고 굳은 의지와 열정만 있다면 차트나 엑셀, 시계열, 통계 같은 것을 몰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부동산 투자는 결국 발로 하는 것이니 말이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법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전세 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려면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부동산 관련 어플이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관심만 있으시다면 전세가율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는 지역을 임장을 통해서 넓혀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 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너나위 저자님의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